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합시다 우리 김정혜고요 6월 평가원을 본 이후 요걸 기점으로 해서 남은 수능까지 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몇 가지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저는 좀 가겠습니다 그냥 바로 본론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뭘 더 해야 되겠다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당연히 지난 세월 책임지는 게 당연히 1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최근에 이제 내신 휴강도 좀 하면서 여러분들 내신 휴강 하는 친구들에게 당부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다시 만날 때까지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었어요 형광 분들에게 왜냐하면 형광 친구들에게는 이제 거의 한 두 번 정도가 휴강이 있어서 기간으로 치면 3주 만에 이 친구들 다시 만나게 될 건데 이 3주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자고 뭐의 마지막 기회? 네가 그동안에 무엇을 했었는지를 완벽하게 책임지는 기간으로 쓰자고 했었어요 그거의 가장 1등이 뭔지 아니? 얘들아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거 조금만 제가 세게 얘기할게요 다시 깨끗한 시험지로 뽑았을 때 네가 얘와 얘와 얘가 100점이 나오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수능장에 가면 안 되는 상태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니? 아니 수험생이 내가 한 번 봤었던 시험에 대해서 다른 시험,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기 전에 얘를 100% 책임지고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일단 옛날엔 제가 이 정도 점수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점수는 뭘까요? 라고 가볼게요 이러시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어떤 공부를 새롭게 출발하시기 전에 깨끗한 시험으로 다시 뽑으셔서 아직 애매했거나 몰랐었던 부분들 체크 작업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뭐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해설강의 활용하세요 제가 해설강의 정말 열심히 찍잖아요 무료 강의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활용을 좀 하셔서 제가 해설강의 활용하라는 건 딴 게 아니야 제가 모든 주요 문제마다 너 이런 게 안 됐으면 저런 데로 다시 돌아가 이런 데 안 됐으면 너 이런 걸 다시 가서 봐야 돼 라고 하면서 제가 자꾸 옛날에 무엇을 더 했어야 됐던 거야 라고 하는 걸 계속 언급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 아, 이걸 통해서 내가 지난 세월에 뭐가 지금 덜 책임이 져 있는지에 대해서 빨리빨리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름방학을 좀 보내셔야 될 겁니다 됐죠? 이건 여러분들 우리 같이 동의하죠 아, 이거 100점 만들어놔야지 얘들아 최소한 한 거는 다 해야지 됐어요? 응 자, 두 번째 하반기에 사실 메인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에 해왔었던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소위 말하면 1월 달부터 해서 6월까지는 대부분의 과목에 대해서 메인 프레임을 짜는 시기라고 생각해 제 수업으로 만약에 얘기하면 올인원 수업 에서 우리는 그릇기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탐구 내용이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뚫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소재끼리의 관계 파악 능력 이런 걸 메인 프레임으로 맨날 잡았었던 거 그리고 V단어 V단어는 이제 여러분들 진짜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데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막상 정답 선지를 못 고르니 어디까지를 확장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단어의 본질적인 메인 프레임 잡으셔야 되고요 마지막 V 유형 독해 실전 문제 풀이로 들어가는 거지 유형 독해는 내가 잘 틀리는 일곱 가지 유형들을 마주쳤을 때 어떤 머릿속에 해당하는 패턴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문제 풀이에 대한 패턴이었었죠 자 이거는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1월에서 6월까지 다 끝을 내요 4월에 다 끝을 냅니다 4월까지 되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기간은 뭘 채워야 될 시기야? 디테일 채워야 될 시기야 그럼 디테일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웬만한 어떻게 보면 줄거리나 어느 정도의 스토리는 이해가 되겠어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되는 거잖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은 평범한 문제는 그냥 대략적인 줄거리만 봐도 이해가 되지만 작은 거를 놓치면 틀리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걸 위한 디테일을 위한 작업들도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작은 수준에서 내가 챙겨야 할 것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사람마다 아마 조금 좀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은 지금 시기는 어쨌든 디테일 잡는 시기가 맞아요 그러면 이 디테일을 잡는 수업은 제 강좌를 굳이 치면은 딱 한 두 개 지금 한 세 개 정도 지금 기억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순서 삽입이죠 V 순서 삽입 이미 들어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V 순서 삽입은 대략적으로 100여 문제 정도 를 쭉 보면서 대략적인 문제 풀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하면 챗GPT도 틀린다니까 나중에 제 캐스팅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챗GPT도 이 메인만 가지고 문제 풀면 틀려요 그럼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을 다루는 게 V 순서 삽입이고 그러한 뭐가 있다? V 빈칸 최근에 종강됐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V 빈칸은 빈칸만을 위한 수업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빈칸은 어쨌든 글을 잘 읽어야 되잖아요 다만 좀 작은 부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추가되는 것 뿐이지 그럼 빈칸에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조금 가끔씩 틀리는 주제 요지 제목 아니면 밑줄에 함치고 의미 이런 녀석들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니까 아 요 녀석 가지고서 작은 것들 건드려 놓으실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됐니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가 지금 더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이건 좀 있다가 개강을 할 거지만 V 스피드야 V 스피드라는 강좌는 딴 게 아니고 얘네들은 제가 한 문제 푸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좀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이제 양을 늘리는 수업이야 양적 측면 양을 늘리는 거 소위 NJ 느낌이야 그래서 양치기를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양치기를 혼자 대충 문제 풀고 넘어가면 좀 찜찜하니 빠르는 속도로 포인트만 짧게 짧게 한 문제랑 5분 내외로 빨리빨리 끝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요기서도 되게 작은 부분을 좀 건드려 드리는데 양을 늘리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남은 기간에는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요 안에 들어와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됐어요? 물론 이제 이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모의고사가 이제 제 V 모의고사 지금 너무 칭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그런 건 좀 추가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음 근데 이제 이쯤 되면은 아마 질문을 하실 것 같은 게 개인적으로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잖아 반수생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은 이제 이거 다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이제 요거를 그냥 해야 될지 요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반수생 분들도 또 그 안에서 또 갈려요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안 되는 분들이 있고 조금 다르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 제가 모든 경우에서들을 다 일률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사실 이 영상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질문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저와 제 조교가 저도 이제 질문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보면서 좀 개별적 답변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개인적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시길 바라고 어 그래도 그냥 제 그냥 속마음을 꼭 얘기할게 속마음 기존에 해왔던 분들을 이게 봐라 여러분들 현장 강의이지 현장 강의 1월부터 수능 전까지를 끌고 하는 현장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올인원과 부위 단어가 보통 한 두 달에서 끝나요 그리고 유형 독기가 두 달 정도 해서 또 끝나요 그러면 이만큼 전체가요 이만큼 전체가 4월 말이 되면 다 완강이 되거든요 그리고 5월 달부터 해서 현장 강의 친구들은 쭉 이 단계를 갑니다 5월부터는요 이만큼 덩어리는 5월부터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5월, 6월 뭐 여기는 뭐 7월, 8월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9월, 10월 해서 마무리해서 이제 종강하는 그런 느낌이거든 참고하시라는 소리예요 시기별로는 보통 그렇게 가거든 근데 어 선생님 저는 당신 커리를 초반에 있는 거를 좀 타지 않았었는데 이 뒤에 있는 거 디테일만 먼저 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제가 한번 해보라고는 얘기하지만 막상 하는데 아 나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좀 돼야 되겠구나 라는 분들이 개인마다 너무나 다를 수 있으니 내가 추천드리는 거 하나만 얘기해드릴게 애매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너무너무 좋은 게 뭔지 아니? 이거 다시 봐 이거 보면은 어디를 좀 하고 수능을 가야 될지가 어느 정도 좀 나와 뭘 보라는 거야? 다시 애매한 분들은 이거 해설강의 좀 참고하시라고 해설강의 해강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주요 유형별로 제가 야 이 문제에서 네가 맞췄던 틀렸던 이런 게 안 됐으면 내 수업의 이쪽을 좀 더 파야 될 것 같아 라고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애매한 스토리텔링으로 저한테 얘기해주는 것보다 네가 느끼는 게 낫잖아 아 나는 이게 안 되는 놈이구나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쪽 가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질문 게시판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그 얘기도 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예상해서 얘기하지만 너가 경험하는 것보단 자세할 수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해설강의 주요 문항별로 거의 3시간 이상씩 거의 수업에 준할 정도로 열심히 찍는 사람이잖아요 가면은 정말 여러분들 내가 뭘 더 해야 될지가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 알겠지 여러분들? 해설강의 참고하십시오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 이제 마지막이요 어 현장분들한테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이거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악마의 사이클 벗어나는 거 이건 제가 이미 해설강의 해설강의가 아니고 캐스트 영상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 네가 1번과 2번이라고 하는 녀석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라이프 사이클에 해당하는 녀석이 악마의 사이클로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 내가 말하는 악마의 사이클이 뭐지 얘들아? 9시, 12시, 한 6시, 그리고 집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안 좋아서 아래쪽에 있다가 학교에 가면서 점점점점점점 의식이 돌아오다가 9시 반쯤 1, 2시쯤 되면 저 아래쪽으로 떨어지다가 쉬는 시간에 더 떨어지다가 점심 직전에 수업이 조금 더 집중되다가 밥 먹으면서 간식 먹으면서 이렇게 각성하다가 한 1시 반쯤 되면 또 저세상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슬슬 집중이 좀 되다가 또 밥 먹으면 각성되다가 한 7시쯤 되면 또 졸려서 쭉 가다가 집에 가면 오바해가지고 너무 늦게 자거나 잠자기 전에 유튜브 보고는 몸매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 소비해서 다음 아침날에 되게 기분 나쁘게 일어나는 이런 사이클 이게 수정되지 않으시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물리적 시간 확보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이게 악마의 사이클이라고 그러니 제가 맨날 강조드리는 건 딴 게 아니잖아요 얘들아 남들이 컨디션이 떨어지는 이 구간을 막을 수가 없다면 그러면 나는 한 시간 더 땡겨 죽을 그러니까 뭐 한 번 이렇게 정신이 이게 소위 맛이 간다면 먼저 가 먼저 먼저 그래서 사람이 한 번 각성되기 시작하면 저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갈 때 나는 쭉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걸 한 번 느껴보시라고 아이 남들이 점심시간 끝나고 막 각성할 때 갈래면 먼저 가 그리고 빨리 각성해서 나음 시간을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쭉 가고 가셔서 집에서는 빨리 집에 잠을 자 잠을 그럼 아침에 깔끔하게 일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봐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머리에 베개가 다는 순간 몸에 남은 에너지가 없어서 그냥 빨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우리는 침대에 눕자마자 유튜브를 켜게 되냐고 이렇게 몸에 에너지가 남아서잖아 소진시키지 않아서 이 라이프 사이클의 패턴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근데 잘 보면 이 사이클이 무슨 사이클이에요? 수능 사이클이랑 똑같죠 여러분들은 수능장에 가시면 8시부터 집중이 거의 초고도의 상태에서 국어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8시 반 40분 이쯤에 그러려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셔야지 됐죠? 그래서 뭘 어떤 수업을 듣고 뭐 하는 거를 떠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이게 되지 않으시면 모든 것들은 망가질 수 있을 것 같으니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좀 정비하셔서 점 안 되시면 이 구체적 내용들은 제 캐스트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밑에 내려가시면 악마의 사이클을 좀 걷어내자 라는 거 꼭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삶의 사이클을 잘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뒤숭숭한 거 저도 여러분들하고 다시 똑같은 거 저도 알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그냥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진짜 최대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하자고 지난 세월에 대해서는 나는 완벽하게 책임졌다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완벽하게 책임져서 나는 분명히 맞춰야 될 문제는 다 맞췄다 라고 하는 걸로 확실히 얘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 어느 정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 게시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김정이었습니다